성도혁명 시리즈 8번째 성도혁명 책 122페이지에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셨던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같은 주제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어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여러 번 고민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또 성실한 성도들은 매년 새해 첫 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일톡할 것이다 라고 아주 결심하고 작정합니다. 물론 그 계획은 거의 3월달 가서 다 끝이 나죠. 쉽지 않아요. 중간에 어쨌든 자꾸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렇게 언제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이 성경일독 프로그램 이것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통 진행을 하는데 앞에서 그 낭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빨리 읽는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일독했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한 번 읽은 것이 어디냐. 그 읽는 동안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정작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과거에 이런 반법된 실수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주갈성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 가이드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장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가장 핵심 주제를 알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처음에 나오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좀 실망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제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단순한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힌트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제가 매주에 설교를 할 때마다 또 그동안 성경 가이드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 귀에 모시박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키를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 또 저는 이 중요한 성경 해석의 키를 가지고 매주일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 여러가지 사항들을 제가 설명을 할 때도 결국은 이 키를 가지고 이 중요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단어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느새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분명한 주제를 놓치게 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중요한 그 키를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놓치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실현 욕구가 있고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우리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을 싹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고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성경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새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서적들, 너무나 많은 신학서적들, 그리고 수많은 신학과 이론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성도들 마음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포기해 버립니다. 아유 그냥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됐지 이것도 어디야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마귀의 전략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잘못된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력들과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60년대 또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물론 그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병을 낫게 하는 그 신유은사 집회가 아주 그냥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큰 천막을 세워놓고 그 신유은사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정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한국의 이 신유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그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분이 현신의 권사 그분이 이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은사를 이 한국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그 신유은사를 좀 더 한국의 기독교 교계의 전체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여의도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에 여기저기서 이 병고침 신유은사 집회를 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꼭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탁 하면 사람들이 확 뒤로 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은 제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보금전도자 이 신유은사 집회의 핵심이었던 베닌 목사와 거의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베닌 목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그 베닌 목사 잘 기억나시죠? 또 이분 말고도 지금 현재까지 이런 집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기가 은사주의 목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앤드류 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영적 흐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은사주의 쪽에 있었던 목사님도 지금 이 교회 안에 돌아가고 있는 이 영적 상황들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쿤달리니의 경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영상으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과 흐름들은 1900년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1900년도 초에 갑자기 생겨난 흐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처음에 생겨난 이런 흐름들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주 그 오순절 운동이 좀 퍼졌죠. 굉장히 퍼졌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 전체가 이런 흐름들을 거부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좀 퍼지다가 이내 사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또 이런 것이 이름만 달리해서 또 기독교계를 흔들고 아주 그 세력이 좀 더 커졌다가 역시나 여러 기독교에 왔던 경건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저지를 당했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다시 신사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서 거의 교회 안을 다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사도운동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훌로신학교라고 있어요. 훌로신학교에 피터 와그너 이 교회 성장학 교수를 중심으로 이 신사도운동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사도운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너무나 많고 이 세력들이 다른 세력들과 융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사도운동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윤곽이 한 번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정치권에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인사들을 딱 보면 다 신사도운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안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뭔가 정치권 누구와 만난다 하면 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ncck의 총문화 ncck의 연루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ncck는 wcc의 한국지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겠죠. 여러분 신사도운동은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성령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성령운동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사역의 특징은 성령의 임재하심, 방언, 치유, 은사, 쓰러짐, 또 영을 나눠준다고 해서 또 임파테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도운동가들은 또 신비주의 사상가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또 새롭게 이스라엘 회복운동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세력 확정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관상기도, 큐티, 묵상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영성훈련 같은 것들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또 이와 관련된 이교도적인 어떤 영성훈련들이 교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으로 자리잡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사도 사상들을 퍼뜨리는 선교단체, 사역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대형교회들은 거의 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같이 대형교회로 성장한 예가 대부분입니다. 성령운동, 치유집회, 번영신학, 관상기도와 큐티, 이스라엘 회복운동, 땅밟기기도, 다위세장막 이런 용어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도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신사도운동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우리는 신사도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그 안에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든 그 가사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스타일들이 사실은 그 신사도운동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세력들이 힘을 얻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인 교회는 또 부응하고 성장할까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받아들인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응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신사도운동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 자체와 또 성도들 이 둘 다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의 핵심 멤버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는데 실제로 이 신사도운동, 이 성령운동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응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꿈이 뭐예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커져서 대형교회가 되는 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사도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고 그러고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성도들에게 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이 신사도운동의 흐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신사도운동을 받아들이고 성령운동 이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 신사도운동과 성령운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이 흐름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성장하면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문제는 이런 교회의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사랑만 해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아주 너무나 달콤한 말씀은 달달 외우면서 찬양할 때마다 손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죄와 고난과 신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은 듣기듯 싫어하고 다 찢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력의 목적은 기독교가 가장 겉으로는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은 완전히 다른 변질된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흐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은 이미 완성했고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 성령부흥운동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던 이 신비주의는 이미 캐톨릭 교회들이 전매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사도운동과 신비주의와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분리되려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력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큰 융합을 이루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캐톨릭과도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된 세력은 이전에 다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과는 또 별개로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는 한 인간인 성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기존에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계셨던 아주 경건한 목사님들 그리고 경건한 신학 교수님들의 이 배척으로 인해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 신사도운동과 신비주의와 세대주의 신학의 혼합된 세력의 흐름은 지금 교회들이 앞다투어 다루고 있고 신학교들도 앞다투어 그 흐름을 쫓아가려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너무나 오래 교회 안에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교회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영적 체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주갈성교회의 메시지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갈성교회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와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느끼고 감동받았던 성경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걸림돌이 되는 사상들 세력들은 겉으로는 사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각자 주장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그 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도분들이 쉽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신앙의 중심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이 성령운동에 빠지게 하는 수법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신사도운동과 신비주의와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 성도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끝은 하늘이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새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병이 치료되고 짜릿하고 뜨거운 영적 체험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끝은 이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신사도운동과 번영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찰떡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 밴드막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정말로 예배를 본 것 같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최근 교회에서 찬송가 말고 부르는 대부분의 그 CCM 찬양들은 그 가사 안에 이 잘못된 신사도 그 사상들이 다 배경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또 청년들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부르는 그 찬양들의 가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초원을 하면서 그 무당이 신을 부를 때 막 신을 부르는 것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어서 옷이 없어서 이 자리에 이 맛이 없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는 이 성령을 부르는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에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면 일단 화부터 냅니다. 너 가짜 목사 아니냐? 도대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재수없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도 일단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합시다 하면 따분한 성경 공부는 제발 그만 얘기해라.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뭔가 방언 정도는 하고 뜨겁게 신앙 생활을 해야 뭔가 능력이 있지 그렇게 매가리 없이 성경 공부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능력, 에너지, 기운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영발이 약해졌다라고 느끼면 이런 강력한 성령 집회가 가지고 이 성령의 에너지를 받으러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마치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사실 이러한 세력들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언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도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능력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도를 아주 저급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화려해졌지만 정작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듣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죗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은 너무나 관심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의 진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오로지 자기의 원하는 바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너무나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이 거룩한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사고로 취급될 뿐입니다. 오히려 요즘 교회 안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교회가 세상과의 분리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더 잘되고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마치 이들이 모든 성도들의 하나의 어떤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또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배경 때문에 사실 지금 교회 많은 성도분들은 아버지 뜻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라는 기도가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크고 많은 내용들을 자꾸 줄여서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은 좀 두서가 없이 제가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잘 못했어도 우리 주갈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올 한해 성경 일독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일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